안녕하세요. 소프트 엔지니어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AI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키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조라는 랭키지입니다. 모조라는 것은 파이썬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보다 약 3만 5천배 빠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싱글 스레드로 작동을 합니다. 이 싱글 스레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느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모조라는 것은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 병렬 처리 같은 경우는 AI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처리하는 것보다 모조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파이썬 3.10 버전부터 조금 빨라졌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근데 모조를 보시면 파이썬의 3만 5천배 빠릅니다. 파이썬에서는 1초가 걸릴 일이 모조에서는 0.03초가 걸립니다. pypy, 스칼라 이런 것보다도 5천배가 빠르니까 이게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신생 언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겠죠. 그리고 아직 미숙한 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이 정도가 차이가 나면 한 번쯤은 써볼 것 같습니다. 특히 AI 쪽이라고 하면 속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파이썬보다 모조를 선택해서 써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조라는 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입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위에 슈퍼셋이라고 해서 타입 스크립트 같은 개념이 있죠. 모조라는 것도 파이썬의 타입 스크립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르고 타입이 안정성이 보장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조라는 것이 앞으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스위프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위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픈소스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웨이트 리스트를 받아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테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를 기다리면 쓸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아직 파이썬 같은 그런 개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쓸만한 언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만 5천배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